실제로 이선엽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. 잘 맞았어! 우측에 클랩버튼 타구 우측 담장 넘어갔습니다. 이선엽의 솔로 홈런 시즌 4 홈런 5대2로 상승의 검짜부터 벌려놓습니다. 역시 정변 승부를 해주니까 이선엽이 보답하는 이 홈런은 4대1에서 5위로 도망간 홈런이기 때문에 3승으로 승계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홈런이라고 봐야 되겠어요. 자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집겸할 수 있었습니다.